렛츠고 또 처음으로 렛츠고 그녀의 motors 그녀의 indet 하나도 그 다 굳어버렸는데 이제와 매달리면서 쇠발이 십분만이라도 싸늘한 네 목소리에서 이제나 물이 내가 애써 잡아봐도 해러내봐도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 이렇게 무조건 매달리고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데 왜 당연하게 한 건데 그동안 왜 너를 더 따뜻하게 아껴주지 못했는지 몰라 Baby 딱 20분이라는 말로 떠나는 널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할 말이라고는 미안해 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따지신 분이야 따지신 분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거절은 하지마 난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라 그렇게 떠나지마 이렇게 떠나지마 이렇게 떠나지마 We don't need to be ready to ever 네! 좋아! 오! 오케이입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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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너무 무거워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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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分鐘! arrives 뵙블대 Dolores Tiny Ronald immun Let me know what their Zen Now Adios 딱 20분이라는 말로 떠나는 너희가 슬픈 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할 말이라고는 미안해 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없는 나를 용서해 딱 20분이야 마지막 부탁에 막 부탁에 거절은 하지마 딱 20분이야 그래도 갈 거나 간다면 앉아봐 이렇게 떠나지마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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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